두 수 x, y의 등차 중앙이 10이고 하면은 2 곱하기 10, 20은 x 플러스 y란 말이고, 좌중앙이 5란 말은 지금 x, 5, y 이래서 됐을 거잖아요. 지금 이게 좌중앙이 된다는 말은 역수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. 자, 이게 등차수율이 되는거죠. 그러므로 5분의 2는 x분의 1 다기 y분의 1 이란 뜻입니다. 되겠죠? 자, 그럼 통근을 합시다. x, y로 통근하면 x 다기 y가 되고, 자, x 다기 y가 20이잖아요. 이게 다 대비하면 20. x, y가 되고, 10이 됩니다. 10분의 x, y는 5가 되고, 그러므로 x, y는 50이 되죠. 자,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변형을 하게 되면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, 마이너스 3xy, x 더하기 y가 되죠. 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, 아, 20 곱하기 20, 420을 곱하면 8,000 되고, 마이너스 3xy, 50 곱하기 20은 이 천, 삼천, 오천이 되네요.